사와디캅! 강다니아캅! 안 타일라 뉴 뉴 나캅! Q. 수고하셨다면? Q. 수고하셨다면? 10종이 맞습니다. 일단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방콕에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설레네요. Q. 수고하셨다면? 저 다같이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그 마사지 끝나고 간 다음에 나오는 차가 엄청 좋았어요. Q. 수고하셨다면? 항상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팬 여러분이 있기에 그런 투표 결과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퍼포먼스 가수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 있습니다. Q. 수고하셨다면? 힘든 시기 때에도 가족분들이나 친구들이나 고양이들을 보면서 힐링도 많이 했지만 제일 많이 큰 힘이 돼주었던 건 팬 여러분들이 가장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견뎌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수고하셨다면? Q. 수고하셨다면? Q. 수고하셨다면? Q. 수고하셨다면? Q. 수고하셨다면? 저희 첫 솔로 데뷔 앨범인 Color of Me는 5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곡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들어 나갈 색깔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포부도 가지고 있는 같이 담겨있는 앨범이 있는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앞으로 저의 음악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을 생각하면 저는 망고밥, 그리고 여러 과일들, 그리고 웃음의 나라라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항상 웃으시면서 다니시는 게 너무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다시 한번 엄청 열정있게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저희 팬미팅으로 시작하는데 제 팬미팅도 많이 즐겨주시고 저희 모습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유두에 간나, 갑! 유두에 간나! 유두에 간나! 그루해자 유두에 간나, 갑! 유두에 간나, MS pertinentın pal악역, 유두에 간나,, пом이 살too 유두 ignorance